자 오늘도 동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너구리 작파점이 이제 아마 문을 열 것 같고 기념식이 있다고 연락이 왔구요 그 다음에 게임에 들어오니까 뭐 어떤 새로운 아이가 2주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새마침 이제 비도 오고 있는데 한번 비오는 날은 또 처음이네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메세지가 하나 왔는데 뭐가 왔니 꿈의 마이홈 지난번에 오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 다음에 아마 너구리 상점이 생기면은 인벤토리 더 큰 것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고 문자메세지가 온건가? 아 채팅로그 넌 뭐니? 음 집에 가구가 많이 늘어서 전보다 부쩍 집 떨어졌네요 어 얘가 우리집을 안봤네 되게 창고스러운데 이거 보지도 않고 메일 보내는구만 아니 가구라고 그냥 바닥에 던져놓은거 봐 야 이게 집같은거 막마러웟이네 보지도 않고 그냥 오오우 뭐야 이게 잠깐만 야 벽걸이 TV? 이거 귀한거 아냐? 꽤 비싼 비싼거 같은데 느낌이 자 이거 근데 얘네를 좀 정리를 아 아니구나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거네 우리가 지난번에 집을 한번 더 늘렸잖아 대출을 또 받고 그 집이 완성된거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몰랐는데 지붕색깔이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뀌고 집안이 조금 커졌네 지금 밖에가 너무 차이가 없어가지고 나 내가 짐 넓힌걸 까먹고 있었어 안에가 이제 요 라디오나 이런거를 벽으로 밀어놨었는데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남아있는거 보면은 집이 커진거죠 지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가구 배치는 나중이야 나중 야 저런거는 다 돈있을때 하는거야 야 잠깐만 20인치 야 이 티셔츠가 20인치냐 이게 무슨 20인치 TV야 부라를 뭐 하긴 뭐 20인치면 엄청 커 오오 세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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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나름 비싼것만 주는데 설마 가동도 되나 이거 오오 야 이건 좀 그럴 야 근데 아니이이이이이이 요새 누가 통돌이야 야 드럼세탁기를 줘야지 아이이이이 통돌이 통돌이를 주네 아이이이 근데 얘 키즈 나는데 왜 돌아가냐 막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제 TV랑 세탁기까지 생겼네요 비오는 날만 또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그리고 이제 꽃을 보니까 원래 이게 물을 줘야되는데 비오는 날은 저걸 안줘도 되나봐 애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빛나는데 그죠? 따로 안줘도 되나봐요 저건 지난번에 그리고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복숭아나무 구역정리하고 있었는데 나무가 어느정도 자랐나 좀 보자 내 나무 나의 복숭아지대 오 야야 그래도 나무가 좀 몇개 자랐는데 여기있는것들은 아직 작은데 이 주위에 있는것들은 조금 조금 자랐다 어 여기있는것들은 아직 작은데 이 주위에 있는것들은 조금 리얼 어? 뭐니? DIY 레시피 어 내 비장의 레시피를 가르쳐주지 뭐지? 장인의 손을 가진 너구리모형 아니 가뜩이나 악랄한 너구리를 아니 이게 뭐야 아 점토로 만드는 너구리모형 아 나 이거 너구리 별론데 이 게임은 너구리가 아주 그냥 칼만 안들었지 강도같은 아이들이라서 근데 이거 비오는 날 밤에도 오우 오우 야야야 얘 얘 얘 크다 얘 크다 기념식을 할수있나 어차피 저거 커봐야 배쓰겠지 배다한번 잡고 잡고 갑시다 관심중 아니 야 저거 완전 노도하네 물어 물어 비오는 날은 저렇게 물 위에도 막 이렇게 물 퍼지는거 딱 표시도 되네 아 잘못했어 아잇 세번 아니었어 강 움직여보네 아주 에헤이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니 이 새끼들 언제 이렇게 발전했어 뭐야 얘 저집 완전 튼튼해 보이는데 야 이 새끼야 아이고 기아님 5개월째 구독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맞아요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얘네집 되게 아늑하게 잘졌네 언제졌냐 너는 그래 완전 운동좋아하는 우리 오도독 이거 뭐지 그러면 여기 숨겨져있나 근데 얘네집은 밖에서 볼 때보다 안이 되게 작아 안이 되게 작아 안까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외관은 우리집보다 더 큰거 같은데 얘가 무슨 글이였는데 난 아직도 난 아직도 얘가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겠어 곰이겠지 곰 그라지 맞아 그라지 근데 왜 집이 나보다 더 작은데 왜 나보다 더 집같지 내가 너무 창고처럼 돋나 나도 이제 슬슬 가구를 좀 갱만해야될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오 이거군 너굴상점 생겼네요 드디어 아 여기다가 팔고싶은 물건을 넣어도 되고 집 꾸미기는 글쎄요 일단 소재가 뭐가 가구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거 같은데 오 아니 쟤네 소 소닉 소닉인가 뭐지 소닉인가 내가 아는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소닉이야 이거 npc 랜덤이라고 하지 않았어 소닉 아니까 너굴상점 npc는 무조건 고정인가 만약에 이 npc가 랜덤인데 소니처럼 이 애가 나왔다면 이건 진짜 약간 운명이야 운명 이름이 고순이네 고순이 아 아 얘 사투리스네 아 얘는 사투리스네 아 얘가 상점을 운영한다기보다 여기 물건을 대주나보네 그죠? 아이 우리 밤톨이들 귀여워 가구를 팔고 자파와 도구 벽지와 장판 오 마린파네 오 씨앗같은 것도 있나본데 아 이것도 랜덤이구나 파는 물건이 도전 DIY는 뭐지? 도전 DIY? 원래 예전에 샀던게 무슨 시작 DIY 뭐 이런거 아니었나? 그치?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살래 아 여기서 사다리가 있다고요? 그래 사다리 쓰면 좋지 여기선 없어 어 잠시만요 저 160원짜리 저 위에 있는거 뭐지? 무슨 도면같은게 있는데 방금 무슨 도면같은거 있었는데 어 그래 이거 뭐야 아 포장지 레시피에 뭐가 추가됐나 한번 봅시다 어... 아 이제 작업대도 약간 조금 더 고급져졌고 라디오에 나무블럭으로 가구들을 만들 수 있게 오 벤치그네 오 요런것들이 좀 추가됐네요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의자같은거 좀 놓으면 집같을거 같은데 느낌이 근데 아직은 저런거 만들때가 아니야 저런거 만들려면 또 철광석같은거 들거란 말이야 풍어기가 뭐하는거죠? 풍어기? 풍어기가 풍어기가 바람에 물고기를 말리는 그건가? 이거 어디 땄어? 반압 이야 이거 진짜 반압같이 생겼네 아 반압 이건 사야지 저건 추억의 아이템인데 사야지 저건 추억의 아이템인데 어 전통 티세트 나 이런거 좋아해 나 이런거 좋아해 사놓자 이거 뭐냐 시합을 알리는 공? 이걸 왜 팔지? 아 몰라 사놔 일단 사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얘네가 뭐 사다리같은걸 안파는데 근데 이 상점이 생기면서 그 원래 원래 있던 안내소 안에 있는 쇼핑 기계 품목이 업그레이드된다고 나왔거든요 그걸 한번 봐야될거같은 지와페이는 그 화톡불에다가 저거 반압 올릴수있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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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진 바지 오오 청바지 아래가 약간 좀 짤렸는데 짤린 바지 그냥 대림이 더 이쁜 것 같다 야 이 새끼 이제 돈 벌었다고 말해서 골프치네 너구리 이거 흉악한 것 여기서 어 여기서 뭐 인벤토리가 업그레이드된거는 안보이는데 저 아래걸 한번 보자 스페셜 상품 킥보드 오 이거 탐나는데 일단은 인벤부터 사야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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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싶다 사자 질러야지 됐어 그 다음에 인벤토리 인벤토리 아 내가 얻었던 물건들을 또 살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왜 없지 사다리도 없고 인벤토리도 없어 어 기념식을 해야 나오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기념식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가자 맞아 그 이주 온다는 애한테 전화 어 아닌데 다른앤가 가구가 딸린 훌륭한 독채 플랜이 준비되어 있다고 아 맞네 개 오는게 맞네 누구 하나가 또 이주에 오나봐 지난번에 제가 섬에서 꼬셨던 개같아요 왠지 지난번에 제가 섬에서 꼬셨던 개같아요 왠지 오 세명이나 한명이 아니고 잘됐네 오 나 한명인줄 알았는데 와 이새끼가 뭐라는거야 지금 설마 나보고 재료를 인연이 지랄하네 인연인 사람한테 198,000원을 받냐 아니 내 빛을 까주던지 그러면 아니 내 빛을 까주던지 그러면 아니 내 빛을 까주던지 그러면 와 이게 뭐야 미쳤나봐 일단 기념식 일단 기념식 해석 이래라 노예 흑우야 하하하하 당황스럽네 약간 그래 일단 상점 기념식은 해야지 야 근데 이거 하필이면 상점 여름날에 비오고 밤이야 하하하하 아 이건 좀 아닌데 너굴 상점이 뭔가 약간 느낌 좋다 이쁘네 아 귀여워 애용해야겠다 아 근데 얘네가 내가 이제 상점에 있으면은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내가 얘 뒤통수 치는 재미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더이상 얘 뒤통수를 때릴 수 없는건가 훌륭합니다 하하하하 그래 이게 B버튼이었지 지난번에는 못눌렀지만 요번엔 누른다 어? 야 B버튼 아닌가본데? 아 아 딴 버튼이네 아 다른 버튼이었네 또 못찍었어 이런 괜찮아 나만이라도 하나 찍겠어 너굴상점 너굴상점 근데 이게 앵글이 이렇게하면 상점이 나오나? 어 오케이 짠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일단 바닷가를 한번 쭉 둘러보고 부엉기도 한번 얘기 좀 해볼까? 일단 저 2주에 오는 애들 그 집 지을거 도와줘야겠네 아냐 아 근데 집 새채가 들어갈만한 자리가 어디다가 해야되지? 아마 내가 정해야될텐데 새채에 독채가 들어가려면은 지난번에 애들을 구석지에다가 짱박았잖아 야 너 우산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? 귀 다 맞는거 같은데 ㅎㅎㅎ 프로레슬링 선수가 꿈이구만 여기 두개가 있네 여기다가 이렇게 쭉 촌락을 만들까? 일단 섬에 있는 어 쟤 약간 헬창이에요 섬에 있는 해변가 그 다음에 뭐 유적이라던지 이런게 있는지 일단 한번 싹 둘러보고 가벼운다 아우 지난번에 떡밥 오지개 섰던거 기억난다 맞아 야 이제 산갈치 잡아야되는데 더이상 지나면 잡을수없어 삶월이 지나면 너 산갈치냐? 사이즈는 특대같은데 농어필인데 아 도미 오 야 저기도 특대있어 원래 이제 지금이 낚시하기 최적의 조건이긴합니다 밤이고 비가오고 원래 실제로도 요런날 낚시 많이 하죠 우미 우미가 많네 오늘은 오 야 여기도 특대있다 얘는 왜이렇게 해안가쪽에 가까이 있지 그게 뭔가 야 너 그러다가 물 밖으로 나오겠다 야 뒤로가 임마 아니 지가 무슨 육지동물인줄알어 이새끼 아 야 이게 되게 애매한데 곧 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애매해 됐다 문화 이거 오케이 안 돼 놓쳤어 아 저 좋은건가본데 오 여기 나왔다 이게 저기서 없어지면 다른데서 나오는거 같아 아마 얘가 저기서 없어졌던 애꺼야 바로 접니다 이번에 바로 접 바로 접 과연 오 으어어어 이 거구나 раб lad dropped defensive 오 잡았어 Пока kişi 왠일 때 아 매일 올라가는건가 야 떡밥 50개를 써도 안나오던 애가 떡밥도 안썼는데 그냥 나오네 그 약간 신기한게 지금 안에 물고기들이 죄다 대형이야 특대형 아니다 조그만 애도 있네 야 어쨌든 이거 야 잡았네 잡았네 박물관 기증하면 각이네 가 훌륭해 훌륭해 이야씨 묵직했다 어호호호 되게 큰데 농어보다 길이로 따지면 한 두배는 되는거 같았어 기증할게 그래 귀한거다 오우 야 생긴거 봐 거의 무슨 갸라도스야 지금 자 귀한거야 그래 이런건 설명을 들어야지 심해요구나 11미터? 야 몸이 11미터래 오우 오우 얘는 뭔가 전시실에서 헤엄치고 있는거 보면 되게 멋있을거 같은데 야 11미터면은 웬만한 성인 남성 8명 정도의 길이 아닌가 좋아 좋아 이제 이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을 수확합시다 해변가 말고 근데 그때 오렌지 싹 땄는데 오렌지가 아직 안자랐네 자랐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건가 아 근데 아마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화석장소나 뭐 아니면 땅팠을때 돈 나오는 그 장소가 나올지도 몰라 아 돌멩이도 두개 생겼네 돌멩이 나 지금 삽있나? 아 삽이 없어 일단 돌까가지구 아 여기도 삽없다 삽을 일단 만들어와야겠는데 오 야야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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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뭔데? 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지? 뭐 잃어버리나? 위험곤충주의 아 한번에 기절해버리는 오오 개무서우네요 그냥 개기면 안되겠는데 벌보다 더 세네 벌보다 더 세네 벌은 두대맞아야 기절인데 좋아 그럼 일단 삽을 만들어야되는데 삽이 단단한 목재 5개 철광석 1개 벌보다 더 세네 어 근데 내가 기절해서 거미가 도망갔어 저것도 잡으면 기증인데 단단한 나무가 좀 있었던 아 하나도 없네 와 단단한 나무 그때 그것 때문에 줬구나 그 너굴상전받는다고 막 재료 구해주다가 다 줬나보네 도끼가 도끼가 도끼는 있나 지금 도끼는 있나 지금 일단 나무줌합시다 단단한 나무줌 아 거미 아깝다 아 이렇게 비오는 날은 별똥별 안보이겠지 인베토리 아이템을 빨리 살수있으면 좋겠는데 벌집은 나와도 이제 안물려요 물릴 일이 없지 건물에 들어가면 된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나와도 이제 물리지 않습니다 진짜야 진짜 아 맞다 나 뭐하냐 나 상점에서 그냥 도구 살수있지 굳이 안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400원 주고 삽 살걸 저 집이 한단계 더 커졌어요 오 야야 저 달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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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달팽이 아 도망갔어 어이 뭐 애들 왜이렇게 잘 도망가 오 달팽이 있었는데 도망감 기증할걸 두마리나 얹혔네 이 도끼 부러질때까지만 나무합시다 근데 막 이 게임은 우산을 안쓰면은 패널티있고 막 이런건 없나 아이템으로 아예 우산을 팔던데 그리고 이게 좀 안정적으로 도구를 만들려면 이제 슬슬 철광석을 양산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돼 철광석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얻는 공급처가 되게 불안하단 말이지 일단 요구역까지만 일단 삽 어 지금 마일리지도 좀 모여서 인벤토리가 제가 듣기로 다함께 8천마일이라 그랬는데 그거 빼고도 한 4천남으니까 남해섬 두번정도 갈수 있을것 같던데 그 다음에 남해섬가서 지금 그것도 팔아야돼 오렌지도 좀 팔고와야돼 오렌지 반압 전통 티세트 벽에 걸어 어우야야 저거 진짜 아니다 와아 어우 꼴빼기싫어 아 이런거 원래 딱 테이블이 올려놔야 깐진데 아 가구가 없어서 거의 뭐 집이 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다 이제 뭐 책상같은거 하나 생기면 배우를 만들수 있는데 재료가 들자나 아 아 반압에 아예 따로 불을 붙일수있나 이거 아 여기 따로 불을 붙일수있네 그냥 모닥불 위에다가 반압을 놓는게 아니고 이게 그냥 같이 세트야 그냥 불 두개 지르자 사라라 파이어 모닥불이 세트였구만 우와 마일리지 요 마일리지 너무 잘 벌리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삽을 아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좀 팔고 물건을 좀 팔고 일단 뭐 이런 꽃이나 뭐 이런거는 사실 어차피 또 자라는거니까 어 여기에 팔면 손해라고 왜왜왜 아직 안팔았는데 아아아아 요씨 80% 가격이야 80% 아니 큰일날 뻔했구만 오오오오오오오 이 새끼들 뭐하는거야 야아치아냐아 우와아 이런 흉악한 새끼들 야 이게 그게고 아니냐 그 유명한 무트코인 그거 아냐 이게 맞네 맞네 뭐지 매일 달라지는 대상 아이템이 뭐지 어 상점 앞에 공지에 날마다 비싼 아이템이 써있대 어 어 이러면 소박한 DIY 작업대가 두 배 가격이면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내가 이득을 보는 건가 일단 근데 무 특코인이 된다고 해도 내가 무가 없어 그니까 뭐 딴섬에서 물을 가져오든 일요일날 오는 무상인한테 물을 사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무값은 한 개에 49배 근데 이게 무 평균가를 모르잖아 내가 고가랑 저가를 모르니까 평균가도 모르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하핰 요즘에 요즘에 주식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을 보네 어 되게 싼거라고 근데 물을 매입할 수가 없어 여기 매입하는 데가 없잖아 일단 섬 주변으로 한번 쭉 봅시다 일단 섬 주변으로 한번 쭉 봅시다 어 어? 얘 또 있네 뭘 뭘 또 놀라 야 이 새끼 또 이래? 지난번에 만났었잖아 뭐요? 자 이제 무트코인에 꼬라박아서 한 방에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아 물론 한강물은 아직 차가우니까 떡락은 조심하시구요 아직 무트코인 안탄 흙옵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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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무트코인 들어가야지 어 또 약간 저거 가차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저 영혼 다섯 개를 또 모아야돼 이 칠칠칠치 못한 이 유령이 또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어 또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어 또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어 요 있군 야 그래도 시작부터 산갈치 잡은게 어디야 아 가격이 비싸도 근데 처음에는 팔 수가 없어 기증을 해야 돼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딱 잡아서 올렸을때 그 위압감이 엄청나던데 길이가 막 엄청 길어가지고 오? 쟤도 특대사이즈인데 야 이거 비오는 날 물고기가 좀 씨알이 굵네 아닌가? 쟤는 대사이즈인가? 특대 같기도 하고 대 같기도 하고 특대네 특대 특대사이즈 물론 농어일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괜찮아 어 나 이미 잡았어 어 나 산갈치 잡았어 어 좋아 두개만 더 잡아 봐봐 오우야 봐봐 봐봐 이 비오는 날이 이런가봐 쟤도 지금 엄청 씨알 굵죠 과연 아 아 이농 괜찮아 괜찮아 좋아 한마리만 잡으면 돼 어디갔냐 한마리만 야 달팽이 다시 나왔어 이번에 잡는다 이번에 놓치지 않는다 이놈 이번에 놓치지 않는다 이놈 살금살금 하삭바삭 하삭바삭 예헤이 달팽이 어 잠깐만 하삭 하삭 마일리지 마일리지겠지 아마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다 쓰게되면은 마일리지를 어떻게 보나 지금이야 뭐 이렇게 쉽게 쉽게 열어서 마일리지를 쭉 받는데 나중에 저걸 다 클리어하는 것들은 다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노속나무 욕조? 욕조 원래 저거 풍.. 풍성께서 얻는거는 돈을 많이 줬었는데 상품이 나온 것도 처음이네 상품이 아 근데 이놈 하나 어디다 놓은거야 이거 아이 나 바쁜 사람인데 이거 야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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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했다 맞네 이게 비오는 날 밤은 애들이 다 굵어 한 마리 더 나오고 대박 한마리 더 나오고 대박 우와아 저거 얼마였지? 저것도 한 3,4천원 하지 않나? 아기 근데 얘는 이미 기증을 했죠 제가 frame 액 얘도 툭 돼요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아아이아아엘에엘에에엘엥 예에이 얘도 돼야도 음 으음? 아냐아냐 삿! 오! 한 번에! 아! 3농 깨위불 어딨네이 아 여깄다 우리집 앞에 있었네 이거 온김에 욕졸.. 아 제가 또 선물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 다음엔 잃어버리지마라 저거는 잃어버리지마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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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는 이제 장판을 줬는데 샤워캡? 샤워캡이 뭐지? 모자? 어? 하하하하 이건 샤워캡도 샤워캡인데 약간 노래방 마이크에 끼우는 노래방 마이크 그 커염네 커염네 어 커염네 이걸로 가자 외로 아 왜왜왜 리액션? 아닌것 같은데 오 내가 할 수 있다고? 오 어어 얘가 알려주는거구나 리액션을 배웠다 어 나도 이제 이거 할 수 있어? 어 나도 이제 이거 할 수 있네 어어 어어 이걸 오도독한테 외우다니 뭐야 넌 왜 놀래 차마 저 노래방 마이크는 그냥 벽에 걸어두겠습니다 아 야 약간 모자라기보다는 미러볼 같지 않냐? 미러볼? 이렇게 보니까 욕조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어 이런거였어? 엄청 큰거 좋네? 들어갈 수 있나 이거? 야 이런거 집 밖에다 두면 좋겠네 나름 로망인데 전원주택 밖에 있는 욕조 크으 저런것도 이제요 집 앞에 이렇게 딱 누면은 좋지 좋은거 하나 얻었네 그럼 이제 진짜로 이런 땅을 좀 파러 다녀야 돼 달팽이나 한 마리 얼마지 저거? 달팽이도 가격이 좀 나가나? 달팽이도 가격이 좀 나가네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 있군 달팽이 250원이에요 얼마 안하네 돌이나 좀 까자 돌 돌깔 때 주변에 아이템이 없어야 돼 근데 이게 은근히 넉백될 때 방향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으아 저거 뭐야 으아 오우야 근데 저거 저거 잡아야돼 아앗 들어갔어 아잇 근데 왠지 또 거미처럼 물리면은 죽을까봐 못들어가겠더라고 발릴까봐 무서웠다 여기도 돌 하나 있잖아 아까 돌 돌 돌 잡았어야 되는데 뭔가 벙 쪘어요 지금 다음 돌 까면 또 나오겠지 뭐 여깄구나 나왔다아 나왔다 요번에 잡는다아 해놓고 해놓고 이얍 으아 저걸 손으로 절대로 만지면 안된대 왜 잡고있어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진해가 들어있다 너무 어차피 기증할거니깐 여기에 또 그 파져있는 그런 데가 있을텐데 여기에 또 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돌멩이도 돌멩이도 내려가다가 하나 있었던거 같애 어디잇네 아 이거 있었구나 맞어 이게 지난번에 이거를 판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묻으라고 그랬나 이걸 이렇게 심으면 돈나무가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? 그치 근데 근데 나 만원 만원을 심으면 삼만원이 난다고 들었는데 저건 천원인데? 맞게 한건가? 일단 묘목이 생기긴 했어 아 오늘 철광석이 너무만나오는데 판게 에반데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 저기 제가 구역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몇개는 자랐어요 짜자잔 나무들이 조금 자랐죠? 오늘도 이제 다른 섬에 가서 다른 연락을 열매를 좋아야 돼 얘 250원이라 그랬지? 어 나도 글을 한번 써볼까? 어떻게 쓰는거지? 음 아 이거 쓰는거구나 다 Sindu 예 받 여기 마일리지가 있군 바위치기 프로 리액션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아까 리액션 오도독한 데 배웠죠 그 다음에 게시판 아 이거 좋네 좋네 아 근데 이거 아직 미완성인게 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